에너지 차단 전 에게느 편 에게네에게 안기면 즉사급 데미지와 에게느가 체력을 회복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주자. 다음 패턴은 맵이 넓어지고 크오라는 텍스트와 함께 에게느가 한 명을 타겟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맵에 보면 돌기둥이 쏟아오르는데 타겟이 된 사람은 돌기둥 뒤쪽으로 이동해서 에게느가 돌쪽으로 돌진하도록 유도한다. 그럼 에게느가 돌에 박으며 그록이 타임이 생성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에게네의 돌진 경로에 있을 경우 에게네에게 안기며 즉사급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주의해주자. 다음은 에게느 눈 패턴이다. 에게느가 눈을 크게 뜹니다라는 텍스트와 함께 에게느 배에 있는 눈이 빛나는 걸 볼 수 있다. 이때 에게느의 눈을 등지고 있거나 아니면 에게네 뒤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혹시나 에게네의 눈을 봤다면 보이는 바와 같이 즉사급 데미지를 받게 되고 맵의 눈 같은 문양이 둥둥 떠다니게 된다. 어쩔 수 없이 눈을 봤다면 파티원 중 딜이 약한 딜러나 파티원이 해당 눈 문양에 가까이 가주면 어그로가 끌리며 해당 파티원에게 눈이 따라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파회해주면 된다. 보통 뉴비가 눈을 보는 시점은 눈 패턴이 나오지 않았는데 각성기를 써서 눈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파티가 딜이 조금 부족하고 뉴비들이라면 에게느 눈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각성기에 아껴두자. 다음은 페링 패턴이다. 아까는 크오오였지만 이번엔 크아앙이라며 앙타를 쳐부리는 미친 에게네 새끼를 볼 수 있는데. 잠시 뒤 에게네가 점프를 뛰며 맵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후 페링 패턴이 나오게 되며 페링에 성공시 그로기 타임이 발생된다. 다음 보이는 패턴은 에게네가 너무도 정직하게 좌우로 발을 구르며 전체 공격을 시전한다. 악당치고는 도덕선생님 마냥 정직한 패턴이기에 왼쪽으로 공격했으면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이후 왼쪽으로 피하고를 반복하면 손쉽게 깰 수 있다. 다음은 에게네 점프 관련 내용이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게네는 점프를 많이 뛰는데 에게네가 점프를 뛰고 착지할 때쯤 해당 범위 안에 있다가 에게네가 착지하는 타이밍 즈음 나도 같이 점프를 뛰게 되면 딜이 들어오지 않고 아주 잠깐의 딜타임이 생기게 된다. 자신 없다면 피하는 걸 권장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다. 자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많이 주겠지? 100개 1% 한개도 1%네? 자 40개 가자. 자 과연 오늘 고생의 결과 몇 개일 것인가? 고윤! 이거 한 개냐? 이거 한 개 맞아? 이거 이거 한 개 맞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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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 진짜 이거 한 개라고? 아니 대단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